반갑습니다 다정한 센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홍대에 위치한 미니노물원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바로 오늘 환기연구소 영상의 주제와 연관이 깊은 친구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땡그란 눈망울에 포실포실한 몸이 너무 귀여운 동물이죠 저도 태어나서 이 친구를 여기서 처음 만나봤어요 이름은 바위노구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귀염뽀짝한 바위노구리의 덩오줌 그러니까 얘는 배설물이 오늘 향기연구소의 주제거든요 일전에 엠버그리스도 향기연구소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 있었죠 그때는 토사물이었는데 이번에는 덩오줌이네요 자 이 돌덩어리같이 생긴 게 바로 바위노구리의 덩오줌이 굳은 겁니다 지금 그냥 보시기에는 돌덩어리같이 생겼지만 향기가 엄청나게 잘 느껴져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맡아보시면 이거 뭐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향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향기로 또는 약으로 사용해 왔고요 지금까지도 다양한 향수들에서 애니멀리 머스크 향조로 이 덩오줌을 사용하고 있죠 처음엔 좀 이상한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매력에 빠지면 진짜 홀릭 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배설물을 만든 이 바위노구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죠 이 친구들 영어로 하이락스라고 부르는데 기염뽀짝하고 앙증맞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의 친척은요 코끼리 그리고 바다소라고 합니다 아 이 자연의 신비란 엄청나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위노구리는 인류와 오랜 시간 같이 지내왔는데 그 증거로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사반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레위기 신명기 자문 등에서 언급이 되는데 의역된 성경에서는 오소리 너구리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바위노구리가 사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반이란 단어를 처음 딱 듣고 아 무슨 한자어지 하고 찾아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자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그대로를 읽은 거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동물이라면 중동 혹은 아프리카 쪽에서 서식을 하는 동물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바위노구리 하이락스는요 주로 아프리카에서 서식을 하고 중동 지역에서도 서식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이락스는 총 4종이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바위노구리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나무에 사는 정도 있다고 합니다 향수의 재료로 주로 쓰이는 이 배설물의 주인은요 케이프라 하이락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배설물이 얘네들 거예요 이 친구들 습성 자체가 지정된 한 공간에서 배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체 배변과 액체 배변은 구역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들고 있는 이 동어로인 동이야 오줌이야 라는 의문이 들던데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었지만 얘네들이 살고 있는 이 바위 특성상 덩과 오줌이 흘러내려서 쌓인다고 하기도 하고 한 연구자료에서는요 오줌과 덩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덩오줌이라고 그냥 묶어서 표현을 할게요 어쨌든 이 바위노구리는 수세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장소에 배변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배설물들이 쌓이고 쌓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줌 결정들과 배설물이 남아있는 그 여러가지 소와 잔해들 그러니까 이 액체와 고체들이 천천히 응고가 돼서 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쌓이는 거죠 평소에는 묽은 소변을 건기에는 시럽같은 소변을 보기도 하는데 얘네들 소변 결정이 생기면서 바위에 얼룩이 져보이기 때문에 서식 장소를 또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얘네들 화장실에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처만 가도 막 향기가 엄청날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쌓인 배설물들은 그 두께가 수미터에 이르기도 하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배설물 퇴적층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화석화된 동호줌을 열심히 채집하고요 향료화 시켜서 향수 원료로 쓰기도 하고 오래전부터는 의학용으로도 사용해왔는데 얘네 이 굳은 배설물을 하이라세움이라고 불러요 경우에 따라서 이 하이라세움이라는 단어가 이라세움, 히라세움, 하이라세움 등으로 발음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발음으로 부를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요 저는 하이라세움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하이라세움은요 고대부터 문안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집트 미라 기술에도 이 하이라세움이 사용되면서 스톤 오브 갓 그리고 스톤 오브 아프리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위너구리 하이라스가 어떤 친구고 얘네들 배설물에 대해서 어떤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이죠 사실 가장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 하이라세움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직접 맡아보고 본인의 어떤 경험과 상상을 통해가지고 향기를 느껴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느낀 점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하이라세움이 석화된 상태인데도 아주 아주 강한 향을 발산합니다 석화되기 전 따끈한 동무줄 향기는 어떤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미니 동물원을 직접 가봤던 거거든요 이 하이라세움을 들고 바위너구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었는데 이게 먹이 반응인지 뭔가 자기들이 아는 향이라서 반응을 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도망갔었지만 저는 이거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해도 잘 따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싸놓은 이 따끈한 병오줌이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하이라세움과 느낌이 다른 건 당연하겠지만 좀 겹쳐지는 그 교집합 부분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기한 향기들을 코 속에 막 넣고 후각 경험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하이라세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표현하기가 상당히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오래전부터 이 향기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거 하이라세움 들고 다니면서 지인들 계속 시향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어떤 한 단어로 이 향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타면적인 부분을 묘사하고 표현하기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깐 외국인들은요 시벳과 카스테레움의 그 중간 정도의 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알코올로 향기 성분을 뽑아낸 시벳 팅처와 카스테레움 팅처 그리고 카스테레움 원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애니벌링 머스크 성분들에서 느껴지네 그 그려지네 그 공통점은 느껴져서 중간 정도의 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얘기가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의 향기를 긴 시간동안 체킹해서 보기는 어려웠긴 하니까 제 나름대로 하이라세움에서 받은 느낌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원물 상태로 맡아봐도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풀한 향기를 뿜기 때문에 코 속으로 한 번에 훅 하고 들어오는데 크레졸 느낌이 캐치가 되거든요 크레졸 느낌이 뭔데라고 당연히 물어봐 주실 것 같은데 이 성분은요 강력한 살균력이 있어서 주로 병원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그 병원 냄새 아시죠? 음 거기서 크레졸을 또 느낄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바로 정로안입니다 코를 찌르는 그 느낌이 정로안에서도 있죠 그리고 위스키에도 이런 성분들이 있긴 하고요 공통적으로 이 소독력 같은 그 스파이시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이라서움에서도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로안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정로안 생각하시고 있죠? 그 향기보다 훨씬 더 옅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기에서 외양간 혹은 막 마구간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막 건초가 아랄이 막 박혀있는 느낌이 마치 먼지처럼 막 퍼지는 듯 하고요 그 밑으로 농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설물의 느낌의 향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농장에서 만든 그 소똥이나 그 말똥 느낌보다는요 훨씬 더 옅고 그 뭔가 똥 같은 느낌은 좀 덜해요 살짝 스윗한 느낌과 토박코스러운 느낌까지 감지가 되는 아주 복잡한 향기가 바로 이 하이라서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우리가 양털로 만든 옷이나 카페트나 그런 직물들 가까이 얼굴에 파묻고 향을 맡으면요 뭔가 좀 드라이한 느낌이나 그 특유의 양털 같은 먹먹한 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이 하이라서움에서 느껴지더라고요 하이라서 동오줌이라서 그 동물들 특유의 그 찌린내가 살짝 떠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 향이 나쁜 냄새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동시에 그 밑으로는 양털, 먼지, 살균약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이질적인 향기들이 깔려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요 이 다양한 면들을 가진 다면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재밌는 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맡아보시면 공격적이고 쾌쾌한 느낌이 먼저 느껴지실 건데 호흡을 싹 가다듬고 다시 한 번 또 느껴보시고 또 다시 한 번 느껴보시고 또 긴 시간을 두고 느껴보시면요 분명히 꽤나 여러 가지 면모가 느껴지실 거예요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소동약, 타르 같은 외양간, 마구간, 토박코, 양털, 찌린내, 먼지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통 이런 애니멀리칸 향조들의 관능미라는 키워드를 붙이는데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아주 관능적으로 다가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이래서 관능적이다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향수에 쓰이는구나 싶은 그런 따뜻하고 뭔가 저를 감싸 안는 그 채취 같은 느낌들을 느꼈었고 하이라스염이 들어간 향수들 중에서 특히 이 살로메 라는 향수가 왜 판무패탈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살로메 라는 그 캐릭터를 이름으로 내세웠는지도 써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복합적인 느낌을 가진 하이라스염은 어떤 노트와 혼합시키냐에 따라 역시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슈로지스트라는 브랜드의 하이라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빠삐용이라는 브랜드의 살로메 그리고 올림픽 오키디의 트로픽 오브 카프리콘 등등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스염 향수들 역시 조만간 묶어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능적이며 깊은 느낌 그리고 이 복잡한 발효향기 같은 하이라스염 그리고 하이라스 노트를 오줌이네 덩이네 이상하겠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왜 이걸 쓰지 등과 같은 그 왜 라는 접근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다양한 후각 이펙트로 경험을 넓혀 보시면요 더욱 다양한 향수들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바위너구리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참 재밌죠 이런 걸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쓸 생각을 했는지 그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주 오래 누군가가 바위더미에 쌓여있는 배설물들을 보고 이걸 향으로 만들어 썼던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천년 동물성 향치는요 향수에 잘 쓰이기만 한다면 마치 다른 차원을 하나 펼쳐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거든요 플랫하고 좀 단순하고 아니 뭐 정말 달기만한 그런 심플한 향수들 가장 다르게 다면적인 맛을 부여해줄 수 있는 신기하고 신기한 원료인듯 합니다 그리고 눈치 채셨겠지만 이건 배설물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동물성 향료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는 동물성 향료 하이라세움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샘플에 제가 원료 두는 공간에 있죠 거기다 하이라세움 이거 가져다 놓겠습니다 꼭 시향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향기연구소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스승이였습니다 스승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위에 있는 어구리가 사는 지역을 넓게 보면 이 아프리카 충동 지역이지만 좁게 보면 당연히 개체들이 사는 지역에 따른 그 기호와 식이수성이 상이할 수 있겠다 그죠? 게다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축적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년 산물이 그렇듯 재료의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하이라세움 원료에 대한 공통적인 화합물 그리고 복잡한 구성에 대한 연구가 꽤 진행이 되고 있는 자료들을 체킹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향수 브랜드에서도 앞으로는 더 이런 하이라세움 향수를 선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하이라세움뿐만 아니라 애니멀릭 향조들은 인기가 많은 수요층이 많은 향수 노트들은 아니라서 다양하게 향수에 쓰이고 있진 않지만 이 매력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전 빈티지 향수들에는요 이런 동물성 향류들을 아주 많이 써왔었기 때문에 이런 향조 하나하나 느껴보시고요 향수에서도 그걸 또 찾아보고 하는 그런 재미적인 요소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라세움이 주제였지만 시벳이나 카스토레움이나 이런 진짜 또 리얼 머스크들이나 이런 애니멀릭한 향조들을 저는 좀 즐겨 쓰는 편인데 이런 종류들 낮에도 피드백을 들어보고 밤에도 피드백을 들어보긴 했었거든요 낮에는요 좀 캐캐한 느낌 때문에 좀 불호가 강화할 수 있긴 했었지만 밤에는요 이 잔향으로 빠지면 아이 정말 섹시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말이죠 처음에 향수 입문할 때 단단하고 인기 많은 그런 향수들만 좋아하다가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시켜줘 보니까 이제는 애니멀릭 형만 찾아다니는 친구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호불호는 당연히 크겠고 있겠지만 그게 또 매력일 수 있는 향수 재료이자 향수 노트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입견 끼지 마시고요 왜 여기에 간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지 왜 이걸 사람들이 찾아 쓰는지 직접 시행해보시고 풀어보시면서 친해지면서 그 매력을 찾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십시오